세계에서 개고기를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금도 매년 200만 마리 이상의 개가 도축장으로 보내져 식탁에 올려집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산복에는 개고기가 몸보신이라는 말을 믿습니다. 바로 연간 200만 마리의 개를 소비하는 나라 한국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중국 최대 동영상 플랫폼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영상의 요지는 한국은 개고기를 먹는 미개한 나라이며 한국의 이런 식문화를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비록 중국에도 개고기 축제가 있지만 한국인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것에 비하면 발톱의 때만큼도 따라갈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죠. 그러면서 중국은 식재료가 많아 개고기를 잘 취급하지 않지만 예로부터 가난한 한국인들은 개고기를 전통 식재료로 소비하고 있다며 선 넘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이 영상 밑에 중국 네티즌들도 한국인은 개만 이길 수 있으니까 한국인이 고작 5천만 명인데 매년 200만 마리를 먹는다고 미친 거 아냐 미개한 것 같아요 라며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까 이런 중국인들의 이중적인 면모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마는데요. 중국의 개고기 섭취량이 아시아 1위라는 통계가 발표되는가 하면 중국에서 매년 벌어지는 충격적인 개고기 축제 현장을 담은 10분짜리 다큐멘터리가 공개되며 세계적인 망신을 피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중국은 툭하면 인터넷에 한국은 개고기 먹는 미개한 나라라며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식문화를 알면 이런 주장이 너무 황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등록된 반려견만 1억 마리인 중국에서는 아직도 개고기 식용문화가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매년 3천 마리 정도 도축되는 개들 중에서 중국이 천에서 2천 마리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통계에서 한국은 2%에 그쳤는데요. 이는 중국의 지역 축제 중 하나인 광시성 위린시의 개고기 축제 현장을 촬영한 다큐멘터리를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매년 하지를 기점으로 개고기 축제가 열리는 이곳에선 10일간 무려 1만 마리의 개가 죽임을 당하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건 중국 전역에서 이를 맛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어 지금은 위린시를 대표하는 지역 축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잔인해서 차마 영상으로 보여드릴 순 없지만 축제 현장을 보면 도축된 개를 통째로 쌓아놓고 파는 장면 주문이 있으면 개를 그 자리에서 손질해서 건네는 장면 등 충격적인 광경들을 끝도 없이 마주하게 되는데요. 워낙 그 규모가 크고 잔인함이 극을 치닫다 보니 대만이나 일본에서 취재를 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카메라 행렬이 적잖이 불편한 듯 현지인들은 우산으로 렌즈를 막아서며 비협조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그만큼 자신들도 잔인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전통 식문화라는 명목하의 개고기 취식을 지속하고 있는 건데요.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 풍속이 있는 거다. 무엇을 먹던 그건 우리의 자유다. 우리가 개고기를 먹는 것은 당신들이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먹는 것과 같다. 더욱 큰 문제는 이곳에서 도축되는 개들이 대부분 훔쳤거나 버려진 개들로 거명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런 중국인들이 위 영상처럼 한국을 비난한다는 것이 어불성설로 느껴지는데요. 더욱이 우리나라는 동물복지 인식이 확산되고 반려인구가 늘어나며 개고기 소비는 점점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1월 9일에는 개 식용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8월 7일부터는 식용할 목적으로 개를 사용 및 유통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죠. 하지만 이렇게 개고기 식용이 사라지고 있는 한국과 달리 당장 가장 큰 개고기 시장이 바로 옆 중국에 있고 같은 아시아 국가인 베트남도 적지 않게 개고기를 섭취하는 실정인데요. 실제로 베트남 길거리를 보면 찡따시라고 부르는 꼬치구이가 있는데 이게 바로 개고기입니다. 하지만 냄새가 나지 않아서 한국인들이나 외국인들이 개고기인지 모르고 사 먹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하죠. 이런 베트남은 연간 500만 마리를 먹는 것으로 추정되어 중국에 이은 2위 소비 국가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인구 대비로 따지자면 오히려 중국을 능가하는 개고기 애호국인데 심지어 그 소비량이 닭고기나 돼지고기와 맞먹을 정도라고 합니다. 심지어 세계적으로 개고기 식용을 자제해달라는 권고를 보내왔을 때에도 베트남 여론은 개고기 먹는 것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문화적 상대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강한 반발을 보였죠. 그런데도 여전히 미국이나 유럽을 포함한 많은 서양 국가들이 한국만을 개고기 취식국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1980년대 이전까지 한국에서는 개고기 취식이 잦았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애초에 고기가 귀하니 육류를 자주 섭취하지 못했고 오늘날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먹는 것처럼 대중적인 음식은 아니었는데요. 그때도 복날에 먹는 보양식이나 약재로서 많이 활용되었죠. 그런데도 개고기는 한국 공식의 이미지가 생긴 건 일부 한국의 개고기 문화를 규탄하고 반대하는 유명인들의 시위가 여러 차례 있었던 영향이 큰데요. 가장 최근인 2019년에는 할리우드 배우 겸 동물권 운동가인 킴 베이징어가 한국에 와서 개고기 식용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그로부터 3년 전인 2016년에는 영국 배우 루시아 바버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고기 문화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프랑스나 영국 등 언론에서 한국 개고기 식용 문화를 자주 다루며 이미지가 고착화되었죠. 이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도 있는데 브리집 바르도란 프랑스 여배우로 그녀는 수년 동안 한국의 개고기 문화에 대해 독설에 가까운 표현으로 질타와 비난을 이어 왔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 역시 개고기를 취식한 역사가 있습니다. 20세기 초반까지 프랑스 파리에게 고양이 고기 전문 정육점을 영업했던 사진 자료들이 이런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었죠. 그리고 같은 유럽 국가인 스위스 일부 지역에서도 개고기를 먹는 식용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조차 유럽인들이 한국인들에게 개고기를 먹지 말라고 할 권리는 없다는 기사를 내보낼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종종 한국을 비난하는 프랑스의 경우 대표 요리인 푸아그라가 개고기 못지않게 조리법이 잔인하기로 악명높죠. 푸아그라는 크고 지방이 많은 거위 간으로 프랑스 고급 요리에 주로 사용되는 식재료인데 거위가 절대 운동할 수 없도록 좁은 철창에 가두고 목만 밖으로 꺼내놓은 다음 입에 호스를 연결해 곡물을 거위 입에 퍼붓는 사육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후 지방 간 판정을 받은 거위를 잡아 간을 꺼낸 것이 바로 푸아그라라는 요리죠. 이 과정이 하도 잔인해 국제적으로 푸아그라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게다가 일본도 툭하면 한국의 개고기 식용을 반대한다며 시위에 동참하는 나라인데 하물며 그런 일본에서도 개고기 요리가 대중화된 음식이었고 오키나와에는 야노우시로라는 개고기 요리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오늘날까지도 수백 마리의 고래를 무참히 도살하고 있는 이중적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도살 방식도 엄청나게 끔찍합니다. 수류탄이 장착된 작살을 고래에게 쏘는데 작살이 고래 몸속을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수류탄이 터지는 식이죠. 그러면 고래는 피부가 찢어지고 어마어마한 양의 피가 흘러나오면서 고통 속에 숨을 거두는데요. 잔혹한 고래 사냥 방법뿐 아니라 멸종위기인 고래 개체 수급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동물로 국제포경위원회 IWC는 1986년부터 전 세계에서 판매 목적의 상업포경을 금지했죠. 하지만 일본은 처음엔 동참하는 듯하더니 2019년 이 단체에서 탈퇴하고 상업적 포경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2년 전부턴 고래고기를 많이 먹자면서 학교 급식에서 고래고기를 더 활용하는 방안을 담은 이용촉진법까지 통과시키는 등 이런 행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요한 사실은 한국에서 개고기 수요는 날이 갈수록 줄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곧 있으면 식용할 목적으로 개를 사용 및 유통하는 행위 자체가 전면 금지될 예정이죠. 그럼에도 늘 이 문제를 거론할 때면 한국을 앞세우면서 막상 본인들은 더 잔인한 동물학대를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다른 나라를 비난하기 전에 부디 자신들부터 되돌아볼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